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케이블TV에서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는 보니까 도덕 심어서 갑부가 된 어떻게 하는데요? 시골에 사는 분이 빚이 28억인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3년 만에 20억을 갚았더라고요 더덕재배를 해서 그런데 1년에 버는 돈이 8억 정도 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많이 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계속되죠? 구두 수산하는 사람, 짜장면, 만두가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딱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보면 공통점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몸 공부는 부지런한 거예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명언이 있어요 야, 지금 명언이다 그런데 그건 이미 과거에 세계적인 현자들이 말해놓은 명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몸으로 느꼈어 뭐라고 하냐면 돈을 쫓이니까 돈이 도망가더라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좋아서 소비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서비스할 것인가 그렇게 했더니 돈이 들어오더라 그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짜장면 집이건 만두 집이건 더덕을 하는 집이건 또는 등산화를 수산하는 분이건 전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아주 밑바닥까지 쳐져가지고 자살하려다가 어떻게 대부분 또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요 돈이 도망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즐기고 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 정신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는요 나비 효과입니다 버터프라이 팩트라고 하는데 아침에 여기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분들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매년 두 번씩 이렇게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승급을 하게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번 후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리더스 클럽에 올라오셨어요 2억 이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리더스 클럽이 총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 은행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2억 이상 연봉이 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리더스 클럽에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더스 클럽하고 로얄 리더스 클럽 분들 전부 합하면 한 2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분이 한 200명 된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회사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만약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착취거나 수탈이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반드시 무슨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시어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돈을 번다? 그건 사기예요 그건 착취고 수탈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그렇게 고소득이 가능한가 그것도 보통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는 계속 실패만 했던 사람이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뭐냐 그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라고 해요 나비 효과 버터프라이 이펙트라고 해요 버터프라이가 나비니까 버터프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나비 효과라는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기 조건의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우선 작년은 무슨 해였어요? 청마의 해였습니다 금년은 청양의 해입니다 푸른 양의 해예요 작년이 갑오년이었고 금년이 을미년이죠 작년이 갑오년이었고 갑오년이었고 금년이 을미년입니다 오는 말이니까 이건 천간이고 천간이고 지지입니다 미는 양이니까 을미년은 청양의 해인데요 그게 청양이냐 백양이냐 안그러면 붉은 양이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 오행분류표를 가지고 보시면 금방합니다 이게 오행분류표인데요 갑오리어예요 색이 청이죠 청색이니까 작년에 갑오년이고 금년에 을미니까 둘 다 청입니다 청이고 작년에는 갑오 그러니까 푸른 말이고 금년에는 갑을미가 되니까 푸른 양이 돼요 푸른 양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음양오행으로 음양오행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걸 그런데 그냥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요일이 바로 음양오행이죠 월과 일은 음과 양이에요 일이 양이고 해가 달이 음이거든요 그래서 음양 그다음에 화수목금토 이게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매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과 양은 선과 악처럼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즉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서양의 선악하고 음양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음양은 반대라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래요 예를 들면 여자를 음이라고 하면 남자는 뭐가 돼요? 양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옛날에 남자를 양, 여자를 음이라고 했냐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자는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활동적인 부분을 양 그다음에 조용한 부분을 음했기 때문에 남자가 양, 여자가 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강한 것을 양, 약한 것을 음 높은 것을 양, 낮은 것을 음 튀어나오는 것을 돌출한 것을 양, 움푹 들어간 것을 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대학에는 음양이 있겠어 없어요 여자 대학에도 역시 음양이 있어요 활발한 여학생이 양이 되고 암전한 여학생이 음이 돼요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은 물하고 비교하면 양인데 촛불하고 촛불하고 이 난로불하고는 뭐가 세요? 난로불이 세기 때문에 그게 양이 되고 촛불이 음이 돼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높은 산은 양이 되고 계곡은 음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대립하는 것이냐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라인에 남자 사장님들, 여자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대립의 개념이 아니고 조화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조화의 개념 또 성격이 활발한 분이 있고 성격이 좀 내성적인 분이 있는데 이것도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못 이루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병이 나요 반드시 병이 난다고 예를 들면 남자가 정년퇴임하기 전에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돈을 벌었어 그리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전업주부로 살았어 그러면 양과 음이 명확하죠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에요 그런데 이 영감퇴임가 정년퇴임을 하고 방구석에 틀어 앉으면 그때부터 여자는 사회활동이 시작돼 동네 모임도 가야 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춤도 초로 가야 되고 노래방에도 가야 되고 개모임도 가야 되고 이때부터 여자는 활발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향이 바뀌어요 젊은 시절에도 집에서 남편이 백수로 있고 여자가 밖에서 돈을 벌면 여자가 양이 되고 남자가 음이 됩니다 그 경우에 조화를 이루면 음이 음인 것을 인정하고 양이 양인 것을 인정해주면 그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항상 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영감퇴임들이 있어 그 경우에는 반드시 헤어져요 반드시 헤어져요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여자가 양이 되고 남자가 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버리면 가정이 안 깨지는데 옆에 내가 돈 좀 번다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거 깨지게 돼 있어요 황혼위원이 많은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정년퇴임해서 지금 부인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노래방에 가야 되는데 담배 가져와라 챗돌이 가져와라 물 떠와라 신문 가져와라 영감퇴이가 뒷방에 앉아서 계속 그래 그럼 몇 개는 시중을 들어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신문 가져와 그럼 뭐라고 그래 영감퇴이 당신은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음향이 조화가 안 되니까 그래요 항상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올 때는 그 부인이 다 들어줬어요 그것은 의무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년퇴임해서 뒷방에 앉아 있으면 지가 담배 갖다 피우고 그래야 돼 그런데 물도 와라 챗돌이 가져와라 신문 가져와라 이렇게 제끼면 부인은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노래방에도 가야 되고 춤도 추러 가야 되고 개방에도 개모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바로 그의 음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라인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양의 노릇을 다 해버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 시끄러워요 음향이 반드시 음향은 서로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고 조화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동서남북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동쪽이 인이죠 서쪽이 의죠 우리가 인의 예지 신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얘가 남쪽이에요 북쪽이 뭡니까? 지예요 인의 예지 신 중앙이 신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오상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윤리도덕 여기서 오륜이 나옵니다 삼강오륜이 그러면 서울의 대문을 보세요 꼭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서남북이 인의 예지 신으로 딱 돼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이름 붙여놓은 게 아니라면 동쪽이 인이에요 흥인지문 이게 동대문이죠 동서 서는 인의 그러니까 도는 문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남북 숭례문이 인의 예 북쪽이 지 그리고 가운데가 신이에요 보신각이 그래서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군관회 배치나 문회 배치나 요일이나 날짜나가 전부 음향호익으로 다 구성돼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라인도 전부 음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싸우면 반드시 깨져요 엊그제 우리나라 지금 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치매라네요 치매에 걸리면 거의 가정이 파괴되버리죠 그런데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50살이었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 그런데 지금 80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치매라네요 이게 뇌세포가 좋으니까 그런데 치매에 잘 걸리는 순서가 있더라고 그 치매 전문 닥터께서 나오셔서 네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가 질투가 많은 사람 질투가 많은 사람은 여기서 뇌가 부정적인 것으로 돌아간답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 두 번째 혼자 사는 사람 와 나는 이거 혼자 있는데 어떡하냐 혼자 사는 사람은 게 뭐냐 하면 뇌를 가장 자극하는 게 이 입이랍니다 말, 이빨, 말, 입술 그래서 연인들은 키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이게 뇌신경이 가장 많이 배포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터치를 하면 뇌가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죽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씹을 때 그래서 천 원 가지고 치매 예방할 수 있다 뭔가 봤더니 껌 씹으라 이거예요 껌 그럼 입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뇌가 움직이는 우리 동의보감에 그게 있어요 책의 선생이 그걸 실천하셔가지고 장수를 하셨어요 70 이상 장수를 하셨죠 동의보감에는 이를 부딪히라고 되어 있어요 부딪히면 뇌가 움직인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잘 걸리는 사람이 뚱뚱한 사람 뚱뚱한 사람은 왜 그러냐면 고지혈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뇌혈관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술 먹고 필름 끊기는 사람 뭐 여성분은 안 계시겠지만 남자 사장님도 술 먹고 필름 끊기면 술 자시지 마세요 그건 거의 치매가 온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 얼마 전에도 둘이 두 여자가 싸워 또 친구여 저녁 가시는 나보다 공부도 못한 년이 나보다 다 잘하지 이래가지고 싸워 그때는 뇌가 잘 안 돌아간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뇌파가 잘 돌아가고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리고 뇌도 치매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름다울 미자, 선할 선자, 의로우르자 상서로울 상체는 전부 양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양자가 들어있죠? 양의 꼬리를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2015년에는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상설허고 그런 거만 생각했어요 저도 직접 경험을 합니다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 이 글이 나오지를 않아 쾅 막혀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뇌활동이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놈 화가 나가지고 그 자식 때려주길 놈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인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내 파트너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내 형제 라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생각을 하시면 건강에 좋고 성공도 한다 이건 이미 현자들이 다 해놓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그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참사가 처음 참사가 한 분이 계실 텐데요 항상 세 가지 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까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소득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회사가 사기치는 거 아니냐 위에 사람들이 뜯어먹는 거 아니냐 이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나는 세일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마케팅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공직자로서 한 20년 보냈다 나는 교사로서 한 2, 3주년 보냈다 나는 전업주부만 했다 이런 경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세 번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 의문은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풀 수가 없어요 이 해답이 바로 나비 효과예요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월천대, 오천대이 되는데 그게 스몰 비즈니스예요 자기가 하는 피자 가게나 또는 커피점이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그러나 그걸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똑같은 직업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을 비하하는 사람치고 그게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SBT가 대전 특구에 있을 때 대전 시내 강의를 하고 대전 시내 볼리스에 택시를 탔어요 그 택시 기사가 딱 타자마자 농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 택시를 기다리셨군요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신령이시네 그러면서 유쾌한 대화가 계속 돼갔어요 그러다가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신호 아저씨, 기사 아저씨 신호 바꿔갑시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제가 쟁반을 준비하죠 뭐 이따고 또 이야기해요 뭐 받아야 되니까 쟁반을 준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유쾌하게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이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보람있고 좋은 직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에게 바쁜 더군다나 환자들에게 빨리 병원에 실어다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그리고 자기는 택시에서 돈을 못 번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하는 얘기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손님을 병원에 데려다주면 거기에 내 택시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이 계신다 그런 믿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중 8군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택시 운전을 해서 아들, 딸 대학 다 보내고 집 사고 지금은 너 부부가 아주 경제적 어려움을 잘 살고 있다 택시 해가지고 돈을 못 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올 때는 이제 SBT 올 때는 시내에 갔다가 정반대의 택시 기사를 만났어 그 사람은 딱 타니까 엉덩이가 의자에 다 끼쳐서 내 싱 출발을 깜짝 놀랐어 그래서 가면서 계속 욕을 퍼보여요 저 새끼는 저 문제를 왜 저따구로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제일 이렇게 다니는데 누가 끼어들면 저 새끼는 저 문제를 저따구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신호가 좀 늦게 바뀌면 신호가 이따가 안 바뀌고 계속 욕을 해 제끼야 뒤에 앉아서 불안해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계속 욕을 해 제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그냥 왁스러운 욕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것이나 헤쳐먹고 살 것 같으냐고 지금 자기가 하는 택시 운전을 이런 것이나 내가 헤쳐먹고 살 것 같으냐고 그러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직업을 비하하는데 일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택시 운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택시 운전해서 돈이 안 되는 사람은 맨날 돌아다닌다 요금에서 그러면 거기에 누구 탈 사람 있냐고 맨날 돌아다니는데 요금에서 돌아다니는데 안 탄다 얘기야 그거 똑같아요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주에 있는 긍정적인 기운을 빨아들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기운을 빨아들이는다 그래서 그 인생이 부정적으로 된다 그래서 바로 빅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심심풀이로 해볼까가 아니고 우리 독립군 선조들이 독립운동 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아나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요거 안 하고 성공한 분은 한 번도 없어요 먼저 머리 공부 이건 쿨헤드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 요 회사가 사기치는 거 아닌가 요 제품이 과연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인가 과연 보상 플랜은 괜찮은가 자기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냉철한 이성이고 합리적 판단을 말합니다 머리 공부는 무슨 수학, 역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함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궁무 웜하트야 따뜻한 마음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동반 성장 내 파트너 성공시키고 형제라인 성공시키고 모두 같이 성공하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몸이 따라야 돼요 몸이 센터에 출근했다고 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그런 센터를 알고 있어요 센터에 출근해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신문 뚜적거리면서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때려 죽일 놈 이렇게 하고 앉아서 라면 끌어먹고 집에 퇴근해 그건 뭐가 되니까 그건 몸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 가지는 잊지 마세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제 바로 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해요 덕박, 위전 이것은 덕은 없는데 벼슬이 너무 높아 지위가 너무 높아 이때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 지소모대 아는 건 별로 없으면서도 꿈꾸는 게 도모하는 게 크다 이 악어가 생선 먹겠어요? 이놈 먹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악어가 입 벌리고 있는데 생선 가지고 유인하려고 이러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소모대 반드시 재앙이 있다 역소인 중 능력은 별로 없는 놈이 막고 있는 인물은 크다 이 놈한테 짐을 이렇게 실어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이 놈이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때 반드시 재앙이 있다 주역에 있는 말입니다 주역은 수천 년 된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에 3년간 정말 죽자 살자 하면 거의 대부분 스타마스터가 됩니다 막 올라가 버려요 이때 이렇게 되면 덕은 없는데 지위가 올라갔다 반드시 왕따당해 지소모대 아는 것도 없는데 큰 걸 하려고 한다 꼭 망해 역소임 중 능력은 없는데 맡은 인물가 커 반드시 재앙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어울려서 나타납니다 애터미 사업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하리마트를 만들었던 K마트 지금부터 100년이 넘는 회사입니다 망해버렸죠 망해버렸어요 왜? 그 회장이 휴브리스라고 하는데 오만에 빠졌어 오만해지면서 망해버린 월마트에게 추월당하고 망해버렸어요 엔론 세계 9위의 에너지 기업인데 분식 회계를 해서 망해버렸어요 마찬가지 월드컴 ATT를 등가하는 세계 최고의 통신 기업인데 망해버렸어요 왜? 그 CEO들이 경영자들이 그 위치에 걸맞는 덕을 베풀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서 분식 회계 미국은요 거짓말을 하면 분식 회계를 한다든가 거짓말을 하면 그냥 가석방하는 것이 아니고 망해버려요 망해버려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 회사들을 회계감사했던 앤더슨이나 회사는 130년 된 회계 회사인데 문 닫았습니다 파산해버렸어요 미국 정부에서 거기서도 다단계 펀드를 돌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세게 하지 않았어요 슬슬해서 거의 이익을 다 주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각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해소하니까 아익의 펀드라는 게 밝혀졌어요 밝혀지는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70이 넘은 사람인데 징역 160년 시장을 속인 죄야 시장을 속였어요 그건 용서하지 않아요 징역 160년 이태리의 여객선 가라앉힌 놈 있죠 선장 도망간 놈 그럼 징역 2600년 용서하지 않아 그런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은 용서하지 않아 그런데 펀드 회사 있죠 사장은 징역 160년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것이 비정상적인 금융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 지식인들이 있죠 알 만한 사람을 전부 공범으로 처벌해 버려요 공범으로 전부 처벌해 버려요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미국이 강국인 거예요 조금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망의 폐가 망신해 회사 망해 사회 소원실바 이렇게 되어버려요 자 애터미 사업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에요 자 그런데 애터미 사업 이제 가난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스템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시스템의 한 부속에 불과합니다 자기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완생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완생이 되려면 자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애터미 사업에서 항상 바이너리지만 항상 자기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개인이 착취하냐 그게 아니에요 상호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이익을 주는 게 이게 이제 나비효과예요 자 그래서 휴수 동행 손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당신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나도 이익을 보고 고객도 이익을 보고 그리고 사회도 이익을 보고 휴수 동행 손잡고 같이 가자 이건 시경에 있는 말입니다 시경 시경 북풍 폐풍이란 시에 있는데 함께 가야 살 수 있어요 이제 나비효과가 나옵니다 나비효과는 MIT 대학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0년대에 발견을 했습니다 12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기상예측을 하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다가 내일은 날씨가 맞고 바람이 어떻게 되고 구름이 어떻게 되고 딱 예측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기상예보를 하기 전에 데이터를 입력해놓고 오줌 싸러 갔어 오줌 싸러 가서 봤더니 전혀 달라 값이 전혀 달라 전혀 달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컴퓨터가 4452배에서 입력을 했어 스스로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게 0.000027밖에 안 되는데 내일의 날씨 결과는 완전히 달라 깜짝 놀라서 여기서 이제 기상학과에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아마존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한 달 후에 텍사스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나비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조건에 조그마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계 최고위기상학자인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가능하다 왜? 어느 6대6 5대주 6대6 어느 곳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후가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효과라는 영화도 있죠 조그마한 원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나비효과예요 양궁 사격 이거 아주 보통 선수들이 아니에요 10m 있는 관역을 쏘는데 자기는 똑같이 쐈다고 생각하지만은 초기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초기 조건이 달라 뭐가 달라요? 숨을 어떻게 쉬었는가? 손가락에 땀이 얼마나 났는가? 그 당시 바람이 어떻게 됐는가? 기온이 어떻게 됐나? 습도가 어떻게 됐나? 이게 조그만 차이가 있어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비효과예요 초기 조건의 조그마한 차이가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클레오파트를 알죠? 클레오파트라고 코가 조그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을 거예요 시저나 안토니오가 클레오파트한테 빠져서 완전히 죽을 썼죠? 콧대가 보통 높은 여자가 아니거든 콧대를 조금만 낮췄으라면 괜찮을 건데 이거 뭐예요? 엊그제도 또 항공기사고 저기서 났었죠? 그런데 그 기사를 가만히 보세요 누구누구는 비행기를 타러 가다가 교통이 신호등에 걸려서 못 가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죠 조그만 불과 1분의 차이가 목숨을 왔다 갔다 시켜요 초기 조건에 조그마한 차이가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기상이변도 초기 조건에 조그마한 차이예요 태평양에서 물의 온도가 0. 몇 도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산불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불이 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담배불을 갖다 내버렸어 조그마한 원인의 차이가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고 마찬가지 KTX가 탈산하는 것도 무슨 큰일 때문에 탈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부품 하나가 고장났다나 이것 때문에 조그마한 원인의 차이가 초기 조건의 차이가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사관학교에서 죽어라고 4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통상 군대에서는 그렇게 점잖은 말을 안 쓰죠 멋 빠지게 고생했다고 그러죠 군대 갔다 오셨으면 잘 알 거냐 참 멋나게 고생했다고 말하십시오 그렇듯이 4년간 죽으라고 고생해서 얻는 게 고장 뭐예요 육군 소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육군 소위로 초기 조건이 육군 소위는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포스터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초기 조건이 똑같은 고생을 좀 덜 하더라도 하사로 임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가도 원사밖에 못 가요 그렇죠 초기 조건의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혼자 일하느냐 시스템을 가지고 이거 협력해서 일하느냐 이 초기 조건이 조그만 차이인데 양쪽 다 처음에는 돈을 못 벌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심 합력과 나비 효과 이놈들이 이걸 어떻게 들고 가리라고 보느냐 합력하지 않으면요 협력하지 않으면 이걸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눈덩이 효과 스노우보리 팩트라고 합니다 처음에 눈덩이는 이것밖에 안 돼요 꼬맹이가 들고 있어 그러나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굴리면 이 눈덩이는 기하급수로 커져요 기하급수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평소에 산술급수는 잘 알아요 그러나 기하급수는 잘 몰라요 기하급수는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해요 기하급수는 수학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이널이니까 나가 있고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나니까 나니까 2의 0승이에요 2의 0승은 1이죠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이렇게 이게 지금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주기시려 하는 노랭이 사장님한테 젊은이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임금 많이 안 받고요 오늘은 1원 주시고 내일은 2원 주시고 다음에는 4원만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임금탱이가 계산해보니까 3천여이면 될 것 같거든 그런데 3천여이면 된가 봅시다 여기까지 일주일이 지나도 64움밖에 안 돼 64움밖에 안 되니까 이 임금탱이가 많이 봐줘도 3천여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일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52만 4,288원 20일 지나도요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기하급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요 이때 100만 원이 되고 이때 3천만 원이 되고 30일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5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서는 몇 푼 안 돼요 안 되는데 계속 퍼져나가다 보면 30단계가 넘어가면 5억이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언제만 가능하냐 무한 누적일 때만 가능해요 단계에서 다른 다단계에서 10단계에서 끊어버렸죠 끊어버렸으면 별도로 안 돼요 이게 기하급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하급수를 들어요 이것이 나비효과인데 이것 때문에 앞에 왔는 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올바른 시작의 중요성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데 개걸음 차서 서울로 가려고 생각해 봐요 계속 옆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개걸음만 치셨죠? 매일 벌긴 버는 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것도 없어 한 달 계산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구나 안 그러면 마이너스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개걸음 나비효과 이소부와의 나비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들찌란 놈이 장난을 하다가 떨어졌어 잠자는 사자에 코털을 건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둘째가 두 손이 바리도록 빌었어 사자님 사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자가 용서해 줬어 사자가 용서해 주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올무에 걸렸어 철원 올무에 걸렸어 사자가 고함 지르는 걸 보고 사자는 암만 고함 질러도 올무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무를 끊을 수 있는 놈은 생지밖에 없어 그렇죠? 이 소리를 듣고 생지에 와서 올무를 끊어서 사자가 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가 생지 같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게 사자 같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초기 조건의 차이 그 생지 잡아 먹어봐야 기벨이라도 가겠어요? 그걸 용서해 준 거예요 사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자기 목숨을 살렸어 그렇죠? 목숨을 살렸어 이 현상이에요 작은 친절의 나비효과 이거 지금 앤드류 카넥이라고 하는 미국의 철강왕 세계 최대의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빌개치하고 맞먹는 그 당시 환율로 따지면 그 부자예요 앤드류 카넥의 모친이고 앤드류 카넥입니다 이것은 앤드류 카넥이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가난에 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자가 돼서 이 스코틀랜드의 성을 산 거예요 한 성을 사버린 거예요 이게 생가고 그런데 어느 날 피츠버그에 살죠 피츠버그에 피가 막 소나기가 퍼붓는데 한 백화점에 다리를 쫄뚝쫄뚝 저는 할머니가 들어왔어 비를 철철 맞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백화점에 들어오니까 다른 종업원들은 구매력도 없어 보이는 말이지 물건 안 살 것 같은 거지 할망구가 들어오니까 전부 싫어했어 그런데 한 청년 그 청년이 페리라는 제임스 페리라는 청년인데 그 페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인도주의적 또는 친절성을 몸에 뵌 친절이 있는 젊은 청년 22살 먹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할머니에게 의자를 권해드리고 비가 그칠 때까지 편히 쉬었다 가시라 이러고 백화점을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총각 명함을 하나 달라고 해서 명함을 가지고 갔어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백화점 사장에게 편지가 왔어 스코트랜드 성을 장식할 테니까 스코트랜드 성에 가서 물건을 주문 받으시라 그런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이 백화점의 2년 이익이야 그런데 그때 페리라는 청년을 반드시 보내라 그리고 카네기 회사의 다음 분기 물품을 당신 백화점에서 구매할 테니 계약을 체결하자 그때 페리라는 청년이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게 다 몇 년치 이익이야 지금 이 백화점에 그래서 이 사장은 도대체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누군지도 모르겠고 알고 보니까 카네기의 모친이야 그 세계 억만장자의 할머니 겉모양만 보고 전부 다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결국 페리라는 청년은 즉각 백화점에 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 카네기 철강 회사에서 스카우트해서 카네기 다음가는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단 조그만한 친절 하나예요 의자 하나 내준 것뿐이야 의자 하나 내준 것뿐이라고요 그게 거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부로 그런데 카네기는 이게 마마 보이거든요 이 모친이 자기의 계모입니다 자기 모친은 아홉 살 때 죽었어요 그런데 지자지게 가난해서 그런데 이 모친이 들어오면서 카네기가 카네기 같은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친이 처음에 아버지하고 재혼을 했죠 동네에서 아주 개구쟁이로 유명한 놈이 카네기였기 때문에 부친이 이 새 어머니한테 경고를 합니다 당신 저 자식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아마 올밤이 새기 전에 당신은 큰 봉변을 당할 거다 당신 침대에 개구리를 넣어놓거나 신발에다가 못을 박아놓거나 그러면서 동네 나도 지금 골칫덩어리 아들인데 말못할 개구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친이 카네기를 품어준 거예요 당신이 틀렸어요 이 아이는 말썽쟁이가 아니고 똑똑한 거예요 말썽도 똑똑해야 피웁니다 바보 같은 놈은 말썽도 못 피워요 그러니까 말썽을 피우는데 아버지는 말썽꾸러기라고 봤는데 새 어머니가 똑똑한 거라고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리부터 카네기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암시를 자기 암시로 받은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뻔해서 그래서 22살 때 카네기가 이 새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할망구가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아가지고 카네기가 52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53세에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하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 노인을 페리라는 청년이 대접을 해 준 거야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대박도 보통 대박이 아니죠 대박이 조그마한 친절 조그마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또 하나만 얘기하죠 얼마 전에 유엔총회 지난 9월에 있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묵은 호텔이 이 호텔입니다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 세계 최고의 호텔입니다 세계 최고의 일본의 아베 수왕도 아베도 여기서 묵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여기서 묵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 호텔에 묵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호텔인가를 알 수 있죠 이때 하루 숙박비는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가지고 계시면 하룻밤 자고 나오세요 여기서 그런데 이 호텔이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지금 미국 뉴욕 5번가에 이 호텔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피치버그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한 호텔의 직원이 저녁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밤 2시가 됐는데 노 부부가 비를 철철 맞고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노 부부가 호텔 예약을 안 오고 온 거예요 행사에 온 거예요 그래서 방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호텔이 정말 많았냐 가지고 그래서 이 호텔을 찾아와서 이 호텔 젊은이가 종업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지만 객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어딜 가시겠습니까 제 방에서라도 그냥 쉬시다 가시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 호텔 종업원, 종업원 방에서 이 노 부부가 하루를 보내고 갔어요 끝난 아침에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노 부부가 종업원에게 호텔 방값의 세 배를 주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은 돈을 받을 수 없다 이거야 이건 객실이 아니고 종업원의 방인데 객실도 아닌데 주무셨는데 내가 돈을 받는 건 위법이라 이거야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 부부가 떠나면서 언젠가 내가 당신을 초청할 테니 오시라 그래서 그냥 노인이 시골 노인이 인사인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났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초청장이 온 거예요 왕복, 뉴욕 왕복 승차권하고 초청장이 왔어요 그리고 이 노인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로 안내를 합니다 호텔로 안내를 하는데 이 호텔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호텔이고 지금 호텔입니다 처음 호텔 이거 완전히 성이죠 캐슬 같은 성인데 그러니까 이 가난한 호텔 종업원이 아이고 저는 저 호텔 너무 비싸서 숙박 못합니다 다른 쌍호텔을 좀 알아보시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이건 자네가 숙박할 때가 아니고 자네가 이 호텔의 사장일세 내가 저걸 자네를 위해서 지운 거네 이게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월드오프 아스터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종업원이고 이 사람이 그 노인이에요 그래서 이 호텔이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초대 산양을 하면서 호텔 재벌이 되어버렸어요 그 피곤한 노 부부를 자기 방에 재워주고 객실 요금의 3배를 주겠다는데 이건 객실이 아니니까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가면서 얘기해서 당신이야말로 호텔의 사장감이네 그리고 사장 지쳐서 사장을 시켜준 거예요 호텔 재벌이 된다 조그마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요 밖에 나가시면 노인들 잘 대접해 주세요 그게 어떤 재벌의 할머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린이들 잘 보호해 주시고 어떤 재벌의 손자인지 알 수가 없거든 이게 나비효과예요 조그마한 걸 나는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엄청나게 크다 로버트 키오사키라고 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핵심은 이거니까 돈 들여서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부자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다섯 가지 딱 적어놨어요 어디? 두려움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지체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다음에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간 아까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겠죠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기후 안 무너진다 이게 안 무너진다 세 번째 게으름 게으름은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계속 바쁘게 돌아가는데 동네 계모임 무슨 말이 동창에 계속 돌아다닌다 중요한 건 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쁜 습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 뭘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 누구를 헐뜯는 습관 이런 거 마지막으로 거만함 거만함은 배우지 않는 것을 거만함이라고 이 사람은 정의를 합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게 좋은 학교 나와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태도예요 정신적 태도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느냐? 아니다 애티튜드 에브리슨이에요 태도가 전부 다가 다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폴 마이어는 사람 미국 100대 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거 노숙자였거든 노숙자인데 지금 기업을 40개라고 거느리고 있는 100대 부자 중 이 사람이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를 연구하는 연구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SMI라고 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보니까 내 정신 상태가 바뀌었다 나는 노숙자로 산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라고 성공 못하느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이 잘못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이 잘못이 아니다 자기 잘못 아니죠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정신 상태가 글렀다 결론입니다 애티튜드 태도가 전부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능력은 1%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99%는 같이 같이 하면 성공하십니다 3년 뒤 5년 뒤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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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